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! 만화 여러분들과 또 함께 살펴보는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 또 혼스트롬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꿀잼 영상 제공해주신 혼스트롬프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혼스트롬프님 채널 많이 놀러 가셔서 구독좋아요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혼스트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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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에 크로우가 메카 슈트를 장착하면서 메카 크로우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카 보아 본격적인 배틀을 치을 것 같네요 자 어? 이야 메카 크로우도 이렇게 있으니까 멋있어 자 지금 배틀하기 전 숨막히는 상황이네요 Get out of here 자 일단 신경을 버리고 있고 Always give my mark 자 선파구를 누가 칠 것인가 슈 오케이 일단은 메카 크로우가 선파구를 던집니다 하지만 일단은 메카 보가 막기는 막았어요 자 가자 전기 공격 오 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 등 긁는거 뭔데? 효자손인가? 시원하게 긁어드립니다 대단하던 type 신경을 확실하게 디옹 하 tid 오... 끄적도 없어! 자 다음은 메카보의 턴! 오오오오 지랩벌치야? 오오오오 액션신 화려해 가자 오오오 2단어택 마지막 3단어택까지 가나? 마무리 어? 니가 내 상대가 될 것 같아? 아직 한 발 남았다! 으으우~! 아유~! 까꾸라! 까꾸라와 치! 너무 아픈데? 치! 하하하하 끝났 줄 알았지? 콜라카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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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거 뭐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라고 그런지 어.. 싸우는게 아주 치열해요 필살기 가나? 자 그래 이제 궁극기 대결이다 가자! 최후의 순자로 오고 흠 어떻게 됐습니까? 까까라치 자 다음 영상 바로 이어서 또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도 또 시작하자마자 우리 까까라치 까마귀가 등장했고요 아 먼저 골트부터 크로우가 노릅니다 일로 와 아직 남아 있다? 빰! 앗! 오오오오오! 오! 요 정도면은 거의 뭐 천천개 매크린디? 우와! 아직 남아있다? 어? 뭐야? 누군데 그래? 아아! 운석이 고음아! 오우워!!! 뭐야! 누구야! 하하하하! 뚜룽! 뭔가 마마귀 송화된 듯한 느낌인데?! 아! 아니! 너가 거기서 왜 나와? 클래시로얄의 세계를 넘어 브롤스타즈 세계를 넘어온 페카 오오오오오오오 야 이거 뭐야 지금 다이너마이크 패고 있다면 엘프림버드 놀랐어 지..저게 뭐야 사실상 약간 끝판왕 느낌인데 뭐야 덩치는 약간 프랭크랑 비슷하다 1위네 부뉁! 우오우우왜 얘네들 뭐야 푸우울은 하늘 으으 다음 아주 짝짝쿵 끼리끼리 아주 잘 놀고있어 참 아아주 침목질을 하고 있어 이 자식들 전장에서 어디서 침목질이야 이 자식들 몽짱말리 등장 다음은 누구냐! 이 페카의 잔악무도함 염해! 어! 어! 야야 이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 나 여기서 도망갈래! 해볼게! 어.. 자 자 어그로 끌렸다! 과연 엘프리머는 상대가 될까요? 가자! 엘프리머파즈! 엘프리머파즈! 어? 까끄지? 아이고~~~ 이거 풍조림 돼 버렸네. 스팸 됐네. 띠용? 가자, 군고기! 과연 패카한테 뭐 캘까요? 크로우이 공격! 너의 전사리! 너가 전설임을 보여줘 크로우! 가자! 일단은 그리고! 자 일단 군뚝기까지 같이 먹였거든요? 설마. 기수도 안 나 기수도. 크로우까지 당해버렸다. 설마 1퇴 핏! 헤이! 아오오오오오오오오! 듣밖에 첫 키스? 어으! 아.. 끝까지 싸워줍니다. 어? 드디어 처음 팩하게 키스가 났네요. 열받았다. 장면이다. 앙 테스트 자 엄청 에어 ек! 나와라 나의 아들 미니페카! 아 코유 미모야! 붕! 아들! 아빠랑 좀 같이 할 일이 있어? 난 모르겠어요. 이거 망한 거 같아. 어 뭐야? 플래시 로열? 아니 집 나가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, 여기서! 뭐야? 아하하!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, 내가.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냥 엄하게 뚝과 맞은 거예요? 자, 지금 당황했거든요? 아빠, 다음부터 길 잃어버리고 그러면 안 돼? 아니, 내가 길치라서 그래. 아하하하하 어? 해. 짐. 마. 어? 어? 마. 오. 아하. 루. 아. 그렇게 브로우스터즈 세계는 망했다고 합니다.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모티스 오리지널 이야긴데요 지난번에 타라의 이야기와 그리고 레온의 이야기에 이은 3편 모티스 이야기입니다 모티스가 타라에 붙은 악마를 제거하러 왔는데 완전히 타라가 악마와 융화되고 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악마 자체는 없애버리고 그 힌만 그대로 흡수한 타라의 모습이에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저 이상한 카드를 보여줬었거든요 타라가 준 카드인 것 같은데 아 그거요 잘 보세요 공연만 알아요 제가 그 카드의 의미 알려드릴게요 뭘 하려는거지 자 타라 궁발똑했다 오 타라가 그 차원문 소환해서 모티스를 어디론가 보내버립니다 아 지난번 레온 때처럼 과거 시점으로 돌아온 지금 모티스인 것 같거든요 모티스의 인간시절 모습인가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마지막에 나왔었던 그 이 악의 원윤같은 그 매드사이언티스트 카라 아빠 등장입니다 어 잼을 하나 들고 있는데 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앙앙앙 이 상황을 어 이 상황을 보아하니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야 딱 그런 느낌이네 자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야 지금 당장 그 실험을 중지해 그 레온이 수련을 거쳐 쌓았던 그 동굴이네요 동굴 어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왔던 칼의 등장 오 타라 아빠가 이용을 하고 있던 광부 로봇인가 보네 열심히 잼을 채광하고 있어요 오 칼이 한둘이 아닌데 11명 있었구나 그래 마지막에 나왔던 그 장면이 나왔네요 잼 플러스 파워큐브 어 그리고 웬 이를 모를 박쥐가 느낌이 쎄한데 물릴 것 같다 딱 꼬라지가 거의 뭐 이제 스파이더맨 느낌인데요 거미 대신 박쥐한테 물린 거지 이제 아 그리고 그 아까 보여줬던 잼과 파워큐브가 있고요 상태를 보아하니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타라 아빠가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타라의 모습 어 타라가 뭔가 카드를 하나 건냅니다 그 예전에 타라가 줬었던 그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그러면은 이 카드 자체가 그 모티스가 될 거라는 걸 암시를 했던 걸까요 이미 어 뭐야 동굴에 동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어 그래 어이 자네 위험해 여기서 빨리 나가야 돼 타라를 칼에 태워서 밖으로 먼저 보내버리는 모습 이봐 자네 정신 차려 지금 거기 정신 팔려 있을 때가 아니야 위험하다고 빨리 나가야 돼 악마의 등장 어 왠지 잼과 파워큐브랑 막 이것저것 조합하다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것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한테도 못 줘 이건 내 보물이라고 약간 스미골 골름이 좀 생각나기도 하네요 뭐야 타라 아빠 이렇게 죽는 거야 설마 어 안돼 어 이거 모티스 자체도 위험해져버렸네요 아까 박쥐한테 물렸었죠 능력 개방되나요 자 박쥐에게 보호를 받고 모티스로 재탄생하는 저승사자로 변신 가나요 이제 저승사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 모티스의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타라가 음 타라가 약간 예언가 느낌도 있었던 거네 애가 좀 신기가 있었나봐 확실히 자 이제 타라가 동료 타라랑 모티스가 동료로서 같이 활동하게 될 것 같거든요 호호 아직 아빠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과연 이 모든 악의 군원은 타라의 아빠일지 다음 이야기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